부장님과 사모님이 겪었던 미스테리한 일 내가 지금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1년 정도 몸 담았던 회사가 있었어 정말 호랑맑고 같은 직장 동료 때문에 다니는 내내 너무 힘들었고 그만두면서도 막장 드라마 한 편을 찍고 나온 그런 회사야 그때 알게 된 부장님이 회사 회식 때 들려주신 이야기야 망할 직장 동료는 회사 돈을 천 단위로 횡령하고 엔팔찌를 쳤다고 해 부장님은 미모에 와이프 분과 단둘이 사셨어 사정으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두 분이 딩크죽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기를 그렇게 좋아하셨던 걸 보면 아마도 전제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했었지 다른 날과 다름없이 회사 회식에서 권하하게 취한 부장님이 집으로 향하셨대 아파트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버튼을 누르셨고 지하 3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 그리고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그때 시간이 밤 12시가 다 되어가던 때인데 엘리베이터 안이 무척이나 시원하더라는 거야 시원하다 못해 서늘하기까지 했다더라고 취기로 몸에 에어리 있던 부장님은 그 서늘함을 확실하게 느꼈고 지하에 있던 엘리베이터라 그런가 보다 하고 16층 버튼을 누르셨대 그리고 서서히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엘리베이터는 흔히 우리가 보는 평범한 디자인이었대 출입문을 제외한 벽면에 거울이 있고 천장에 조명등이 있고 조명등을 반투명 유리로 덮어놓은 그런 구조였다고 해 그렇게 올라가던 중에 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더래 그 시간대엔 사람들이 잘 안타서 정중앙의 자리를 잡고 계시던 부장님이 출입문이 열림과 동시에 옆으로 비켜서는데 아무도 안타더래 성질 급한 누군가가 버튼을 눌러놓고 비상구로 올라갔나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닫힌 버튼을 누르고 다시 엘리베이터는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층인 6층에서 문이 또다시 열린 거야 그리고 아무도 없었지 부장님은 짜증이 나서 다시 닫힌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는데 다음 층인 7층에서 또 어김없이 문이 열린 거지 부장님이 엘리베이터 문으로 고개를 에밀고 장난치지 마라 하고 소리를 지르셨는데 위층에선 사람의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해 원가 우싹했지만 애써 애들 장난이다라고 생각하고서 다시 또 올라가는데 8층에서 또다시 문이 열린 거야 분노를 느끼려던 그때 문 앞에 웬 꼬마 아이 한 명이 있더래 7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 아이였는데 시간이 자정을 넘어서고 있는데 주변의 부모로 보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근데 이 꼬마가 엘리베이터에 타지는 않고 가만히 서 있더래 부장님이 꼬마야 안타니 하는데도 대답도 없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지 왠지 모를 한계가 느껴진 부장님이 엘리베이터 문을 닫으려고 했지 문이 반쯤 닫히고 있는데 꼬마 애가 밖에서 열린 버튼으로 다시 문을 열더래 키가 작으니까 까치발까지 해서 문을 열었다고 해 그래서 부장님이 탈 거면 어서 타렴 이라고 말했는데 뺏구도 없이 가만히 있더래 화가 난 부장님이 아까부터 엘리베이터 장난치는 아이가 있는데 그게 너였구나 하시며 손으로 CCTV를 가리키면서 여기서 다 찍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엄마한테 말해서 혼나게 할 테니까 장난치지 말고 닫으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셨대 그랬더니 그 꼬마 애가 부장님을 많이 쳐다보면서 엄마가 타면 탈 거예요 라고 조그맣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야 부장님이 주변을 둘러봤는데 꼬마 애 엄마로 보이는 사람은 그 임자조차 없었던 거야 근데 꼬마 애의 목소리가 어쩐지 무척이나 어둡고 공포스러웠다고 해 대답하기도 싫어진 부장님이 닫힌 버튼을 거칠게 눌렀고 다행히도 꼬마 애는 다시 문을 열진 않았대 그래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 층에선 문이 열리지 않았지 안도에 한숨을 내쉰 부장님이 빨리 16층이 되길 기다리고 있는데 11층쯤 안나 갑자기 엘리베이터의 조명등이 깜빡깜빡 하더라는 거야 안 그래도 이상한 일을 겪고 무서웠던 부장님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조명등을 올려다봤대 근데 깜빡거리는 조명등이 조금 이상하더라는 거야 마치 까만 잉크를 흘려놓은 것처럼 얼룩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깜빡거리며 등이 꺼지고 켜질 때마다 점점 커지더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소리 취해서 헛것을 보고 있는 거다 속으로 계속 세뇌시키는데도 기웃기라도 하듯 그 얼룩은 점점 커지고 있었대 부장님의 등줄기에선 땀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 안은 반대로 엘리베이터의 안은 오하니들 정도로 서늘해졌다는 거야 조명등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정면을 보는데 그 순간 부장님은 자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대 엘리베이터 출입문은 전면이 모자이크 같은 무늬로 되어 있어서 뭔가가 비춰보일 수가 없었는데 대신 띠를 두르듯이 장식이 되어 있는 부분은 거울처럼 형상이 비춰보일 수 있었다고 해 근데 그 부분에 사람 손이 보인 거야 분명히 자기만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미지의 존재가 있음을 확인한 부장님은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혔지 11층에서 16층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이 마치 수십 년은 든 것처럼 느리게 느껴졌다고 해 그리고 참지 못한 부장님이 14층 버튼을 누르고 내리려고 하던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또 한 번 팀장님은 소설아치게 놀라셨다고 해 아까 봤던 그 꼬마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서 있더라는 거야 진짜 간 떨어진다는 느낌이 그런 거구나라고 그때 느끼셨다고 하더라고 공포심에 떨던 부장님이 내리려고 하는 그때 꼬마가 고개를 드는데 아까와는 너무 다르게 아주 환하게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 말을 하더래 이제 엄마가 탔으니까 저도 타야 해요 분명히 엘리베이터는 지하 3층에서부터 빈 상태로 올라왔고 부장님이 타고 올라오는 동안에도 사람은 커녕 쥐새끼 한 마리 안 탔는데 그 꼬마에는 엄마가 타고 있다고 한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부장님은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대 그리고 기상계단 쪽으로 달려가신 거야 그 자리에 있다간 두 번 다시 워이프를 보지 못할 것 같은 무서운 예감이 든 거지 기상물을 박차고 미친 듯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센서 등이 부장님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한참 앞서서 켜지더라는 거야 마치 다른 사람이 먼저 올라가고 부장님이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지 꾸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면서 거의 두 계단씩 미친 듯이 뛰어올라오던 부장님은 16층 표시를 보고 비상문을 냅다 열어제치고 밖으로 나오셨대 그리고 본인의 집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다시 뛰는데 집 앞에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와 손을 꼭 잡고 있는 꼬마 아이 아까 목격한 그 꼬마 아이가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부장님 댁의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야 부장님 집을 어떻게 안 건지 알 수도 없고 왜 자기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는데 확실한 한 가지 생각은 들더래 지금 집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 말이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겨우 돌려서 조심스럽게 비상문을 비틀어서 여는데 손이 땀으로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손잡이를 놓치고 만 거야 조용한 복도에 철컹하고 소리가 울려퍼진 거지 부장님은 정말 울 것 같은 심정이 돼서 복도 쪽을 바라보는데 복도 끝에서 삑삑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야 그 있잖아 아이들 신발에서 나는 그 소리 미칠 것 같은 공포심의 부장님은 비상구의 문을 열고 밑에 층으로 정신없이 뛰어내려갔대 계속해서 등 뒤에서는 소리가 일정한 반격으로 들렸고 거의 구르다시피 계단을 내려온 부장님이 아파트 현관을 지나서 불이 켜진 관리사무소로 뛰어들어갔는데 경비 아저씨는 순찰을 나갔는지 보이지가 않더래 그리고 관리실 조그마한 창문으로 현관을 바라보는데 그 꼬마 아이와 여자가 현관 밖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부장님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때 경비 아저씨가 관리실로 들어왔고 땀범벅에 부들부들 떨고 있던 부장님을 보고 데려 놀라게 된 거지 그리고 부장님이 손으로 현관 쪽을 가리키면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더래 경비 아저씨는 부장님이 술을 먹고 헛헛을 본 거라고 하셨는데 한참이 지나도록 관리사무실에서 나오지를 못하셨대 시간이 좀 지나고 창피하지만 경비 아저씨가 데려다 주셔서 겨우 집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해 근데 자고 있을 줄 알았던 사모님이 방 안에 불을 닫혀놓고 부장님을 기다리고 계셨대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부장님이 그 둘을 목격한 그 시간쯤 부장님 댁 벨을 누가 눌렀던 거야 사모님은 부장님인가 싶은 마음에 문을 열려고 현관 문 쪽으로 가는데 뭔가 느낌이 쎄하더래 이때까지 한 번도 부장님이 벨을 누른 적이 없었고 오히려 자는데 방해가 될까봐 술 먹고 귀가가 늦은 날에는 더 조심해서 들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인터폰을 키고 보는데 아무도 없더래 별일이다 생각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르는데 또 벨 소리가 울리고 인터폰을 보면 없고 그래서 사모님이 인터폰 수화기를 내려넣지 않고 그 달칵 거리는 그 부분만 끄고 있다가 다시 벨이 울리자마자 손을 떼었는데 인터폰 하나 가득 꽉 차게 사람 얼굴이 보이더래 일부러 얼굴을 꾸역꾸역 들이밀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근데 이게 산 사람의 얼굴 같지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은 집안에 불이란 불은 다 켜고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경비 아저씨가 순찰 중이라 받지 못했던 거고 한참 후에 다시 인터폰으로 밖을 내다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지 그 시간쯤 부장님은 미칠 듯한 공포와 싸우며 비상계단을 날듯이 내려가고 계셨던 거고 두 분은 그렇게 한참 동안 이 알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 다음날 엘리베이터 cctv를 꼭 확인해보자고 다짐을 하고 날이 거의 밝을 쯤이 돼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대 그리고 cctv를 확인하는데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부장님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갑자기 뭔가에 홀린 듯이 5층부터 8층까지 버튼을 누르시더래 그리고 7층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소리를 찌르시고 8층에서 문이 열릴 땐 뭐라고 중얼거리시더니 닫히라는 엘리베이터 문을 열린 버튼을 눌러서 열더래 그리고 cctv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한참을 하더니 다시 닫힌 버튼을 누르고 닫더래 그리고 나서 아주 한참 동안을 조용히 엘리베이터의 조명 부분을 뚫어져라 보고 있더니 갑자기 14층 버튼을 누르고 밖으로 뛰쳐나가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장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한 거지 향관쪽 cctv에도 달려나오는 부장님 모습만 찍혀있고 아무것도 없었대 경비 아저씨는 그것 보라며 약주 드시고 헛것을 본 거라고 하셨지 사모님과 부장님이 본 그것은 어디에도 찍혀있지 않았다는 거야 부장님은 정말 자기가 취해서 헛것을 본 건지 그렇다면 사모님이 본 건 무엇인지 참 미스테리하고 무서운 일이었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하셨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